자 오늘의 첫번째 토픽입니다 전북이 결국엔 잔류했습니다 아 뭐 제 예상대로 한거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현 나갈을 썸네일이 아니고 뒤에 그래픽으로 저거는 네 경기 끝나고 확 들어올리더라구요 솔직히 전북팬들도 잔류가 우선이니까 경기중이나 이런거를 먼저 들어올려면 분위기 망치잖아요 그런걸로 생각했던거 같고 아 그럼 저건 그거네 이기든 지든 들거였던거네 그렇죠 졌으면 당연히 들거였을것이고 졌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아마 요구를 했을거 같고 끝나고나서 잔류가 확정됐음에도 역시나 이 김도현 감독과 코칭스태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식지않았더라구요 네 자 이 경기는 8일 어제죠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해 K리그의 찐찐막 경기였습니다 아침부터 다 한국팀들의 올해 일정 다 끝났고 아침때문에 하나 밀린 승강플레이오프 최초종전이었는데 전북이 앞선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죠 네 그래서 이제 홈으로 돌아온거였고 어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경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북이 라인업으로 조금 바꿨지만 네 확실히 그래도 홈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좀 경기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김동현 감독의 이랜드도 경기 중간에 몬타뇨 그리고 브루노실바 위치를 처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나왔었는데 두 선수를 바꿨어요 바꾸면서 경기가 좀 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반 추가 시간에 몬타뇨의 크로스를 브루노실바가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굉장히 좀 대응을 잘했다 전술 변화가 있었군요 네 그런걸 잘해서 어 이 경기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끼리는 좀 우스갯소리로 전반전 끝나고는 아 이거 지금 전주의 계엄이 떨어질 수 있다 아 무슨 얘기죠? 전주의 계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제 2만 6천명 일단 2만 5천명 정도 찾아주셨는데 이 많은 팬들이 분노하게 되면 정말 상황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스키스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후반전에 굉장히 좀 빠르게 만을 했습니다 후반전 초반에 티아고가 헤더로 마니콜을 넣으면서 바로 1대1을 만들었고 그리고 후반 중반에는 또 김태환과 서울이 있는데 이준석 전수와 충돌을 하면서 좀 둘 다 퇴장을 당했어요 이준석의 이름을 왜 웅어롱어롱 하시죠? 이준석이라고 하세요 당당하게 세상에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퇴장을 당했는데 그렇게 이제 10대 10으로 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문선민이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대1로 역전을 하면서 합산스코어 4대2로 전북이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티아고 같은 경우가 확실히 어제 경기에 좀 이 두 경기 모두 골을 넣으면서 전북의 잔류를 좀 이끈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하필 도핑에 걸리는 바람에 기자회견장에서 못 들어오고 또 도핑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믹스존 인터뷰도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창단 10주년 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승강에 대한 의지가 좀 강했었는데 그래도 김동현 감독 선임하고 창단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는데 하필 또 전북을 만나서 이번에는 좀 승격이 실패를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랜드가 그래도 자신인들의 좀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두 경기였고 왜냐하면 그래도 전북이잖아요 일단 선수들 퀄리티도 그렇고 여러모로 전북이 앞서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김동현 감독이 중간중간에 적재수생 변화도 주고 그리고 오수마르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팀도 좀 잘 잡아주면서 그래도 두 골 넣으면서 추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랜드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벼랑 끝까지 갔다가 사라는 났습니다 진짜 하지만 이제 뒤에 있는 김두현나가 걸개에서 보듯이 팬들이 반응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시즌도 이 팀을 이끌어 주십시오 DH DH 펌티 스파티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제 지금 사진을 보듯이 끝나고 나서 걸개가 진짜 바로 올라왔어요 이게 잔류했으면 그래도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약간 기쁨보다는 약간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한 또 슬픔이 좀 교차를 했던 것 같고 팬들은 또 이거에 분노를 해서 김두현 나가 라는 저 걸개와 프런트도 좀 바꿔라 뭐 이런 걸리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분노 속인 문관 다닌 걸개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선수들이 인사를 하러 갔어요 선수들한테는 좀 지지한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내주고 했는데 고생했다 고생했다 박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눈물이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김두현 감독 및 코칭 스태프가 인사를 하러 갔을 때는 야유가 터졌습니다 야유를 해서 그냥 김두현 감독님이 뭐 따로 뭐 이야기는 안 하고 딱 인사만 하고 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뭐 여론이 좋으면 이상하죠 상황이 이런데 김두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반에 부임을 좀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일단은 잔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좀 보이고 다음 내년에는 좀 잔류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했었는데 이 잔류라는 게 팀을 계속 이끌 것인가 네 팀을 계속 이끌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년에 남게 된다면 잘 이끌 자신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는 네 라고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고 그 뭐지? 시공 시공 포벨인가? 시간 공간 뭐지? 포지션 밸런스인가? 뭐 있잖아요 항상 그 김두현 감독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밸런스 오늘 손발 경계에는 최대한 뭐 밸런스를 많이 잡고 나왔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말대로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입니다 그 밸런스가 이루어지려면 시스템적으로 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게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한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라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시공 포벨 부임 직후에 좀 하다가 결과 안 나니까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쫄로 가지 않았나? 빵집 거야? 네 쫄 쫄로 그러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아무튼 채팅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얘기들은 있습니다 들리는 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재가 좀 더 되면은 솔직히 단독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확실히 저야 쓸 수 있는 거지 저희 썰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아니고 다른 데서 먼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도 취재 중인 게 있으니까 어느 매체인가에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잔류든 교체든 네 근데 뭐 지금 나와 있는 감독 리스트가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감독 후보들 중에서 좀 상상을 하면 될 것 같고 김재형 감독은 뭐 확실히 남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정복이라는 팀을 그래도 계속 이끄고 싶을 테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좀 팀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잔류에 대한 썰이 훨씬 강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전북이라는 팀이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잔류만 하면 솔직히 감독 연봉 자체도 아 그렇죠 비싸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 한 시즌 믿고 맡긴다 뭐 어차피 지금은 다음 시즌 지금은 소방수였잖아요 내년도 이제 어차피 성장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힘들게 마지막까지 가서 잔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스에서라도 많이 이기면 모르겠는데 하스에서의 성적이 좀 많이 거취에 변화를 좀 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김두현 감독이 원래는 잔류에 가까웠었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충원 기자 반석 보고 싶었는데 아깝네요 정말 보기 싫은데 하하하하 전북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시즌은 여름 이적 시간에 어느 정도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즌 엄청 샀으니까 네 많이 샀습니다 한국영, 유재호, 전진우, 안드리고, 김태현, 연재훈, 김하준, 이승우 뭐 이런 선수도 다 샀는데 이 선수들이 최근에도 계속 나왔고요 이승우 선수만 조금 많이 못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주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한국영 선수도 그렇고 또 전역에서 복귀한 저는 김진규랑 김준영이 복귀를 한 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 김준영 선수는 발밑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도 큰 실수 없이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고 나이에 비하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압박감도 심한 상황인데 혹시 그 DNA가 있나봐요 공격포 DNA 잘하긴 합니다 잘하긴 하고 김진규 같은 경우에는 딱 김정현 축구의 핵심? 네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계속 중용이 됐고 스스로도 김찬혜에서 자신감 많이 회복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끝나고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 출전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문제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돼서 감독도 거치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슬이 서말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구슬엔 열말은 돼요 어떻게 꾀냐가 문제고 정리를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겠죠 특히 뭐 이를테면 전진우 넘어올 때 솔직히 큰 기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수원에서 그 오랫동안 약간 터질랑 말랑 터질랑 말랑 했던 거에 비해서 전북에서 거의 뭐 현재까지 커리어 하위에 그런 그런 어떤 플레이오프 때 골도 넣었고 네 해결사 능력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전진우가 공은 잘치는데 해결사 능력이 없다든지 뭐 좀 터질랑 하면 부상당한다든지 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몇 년 보냈는데 마침내 좀 어? 이 선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스스로도 좀 터닝포인트로 보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석을 해서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즌 플랜을 짤 때 이승우보다 전진우를 앞순위로 놓고 짤 거냐 이거지 이런 거를 이제 전북 내부에서 머리에 굴려야죠 네 뭐 프런트든 감독이든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팀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리고 또 외국인 올 시즌에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좀 실패를 했잖아요 티아고도 사실 뭐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진짜 외국인 선수를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시즌이 늦게 끝난 만큼 곧바로 다음 주부터 또 직원들이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좀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또 아직 ACL도 남아있고요 ACL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2로 나가는 게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ACL 엘리티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2 우승에는 최대한 집중을 할 거라고 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2 우승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지금 전북의 전력이면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또 기왕 나갈 거면 사실 이렇습니다 전북은 그래도 규모가 큰 팀이지만 조금 더 규모가 작은 팀 같은 경우에는 ACL 같은 거 나가면 원전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어차피 비용 들 거면 그러니까 2군을 보내나 1군을 보내나 원전 경기 태국이든 어디든 갔다 오는 비행기 싸가 똑같다 이거지 그렇죠 1군 뭐 2명 10억짜리 선수 보낸다고 비즈니스 태우고 2진급 보낸다고 이코노미 태우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나가는 거 우승하는 게 낫죠 지금 어차피 2군들 B팀 선수들 보냈어도 지금 이 정도로 16강 확정하면서 조별리기로 무난하게 통과하는 거 보니까 물론 그 B팀에 문선민이 있고 그렇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확실히 우승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단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부진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B클럽이 전북 아시아 B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유로파 같은 데서 좀 활루치는 경우가 그렇죠 메뉴의 유로파 우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 우승들이 리그컵도 그렇고 메뉴도 최근까지 FA컵 우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일단은 컵을 들어올린 것 자체가 위닝 멘탈리티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야 누가 살아라 누가 떨어져라 이런 말을 저희가 한 팀에서 표현해 줄 순 없지만 네 국제무대에서는 우리가 또 K리그 팀 다 응원하니까 그렇죠 어떤 K리그 2에 K리그 2가 아니죠 K리그로서 ACL2에 나가는 한국 대표로서 네 좋은 성적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을 열심히 밟고 있다는 거죠 네 ACL은 이제 2월부터기 때문에 자 다음 토픽입니다 어 이제 주요 유럽팀 주말 결과를 이제 윤윤윤 기자가 준비를 해 주셨는데 네 어 뭐 매주 그렇지만 특히 프리미어리그야 뭐 매 경기가 다 빅매치 같은 느낌이 있고 네 매 라운드마다 빅매치 2,3개씩은 있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왜냐면 넓은 의미에서 빅클럽 및 돌풍의 팀 이런 거 합치면 거의 10팀 되거든요 아 엄청 많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기가 거의 한 반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토트넘 뭐 맨유 둘 다 사실상 10위권 밖에 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한 열 몇 팀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어 맨유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맨유는 이제 후뱅 아모린 감독이 이제 이 경기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임 후에 컵대회 포함 2승 1무 2승 1무로 괜찮았어요 그렇죠 특히 그 2승 1무가 무승 승이었고 에버턴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네 올라왔나? 했는데 아스날 원정이라는 아모린 감독의 첫 고비에서 졌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 노팅엄과의 경기였는데 또 졌어요 노팅엄 이제 누누 감독이 이끄는 노팅엄 올 시즌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사실 노팅엄이 지금 5위이고 맨유가 지금 13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3대2라는 결과가 순위만 봤을 때는 노팅엄이 뭐 당연히 이기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일단 맨유 홈이었고 그리고 아모린 감독의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거는 굉장히 맨유 입장에서는 뼈 아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모린 감독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연패 2연패라는 거 자체가 한번 빠지게 되면 좀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고요 일단 아모린 같은 경우에는 선발 명단을 계속 좀 바꾸고 있죠 아스널전에서도 그렇고 이번 노팅엄전에서도 좀 많이 바꿨습니다 특히 센터벨 라인에서 요번에는 요로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레인이 요로를 투입을 했고 또 왼쪽에는 리삼마를 넣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오나나까지 흔들리면서 3실점이라는 많은 실점을 좀 내주게 됐습니다 요로 선수가 요 전에 아스널전에서 간말 돌아왔을 때 아나운서가 한국 캐스터가 요로 출석이라고 아 결석 말고 드리블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발 출석을 하게 됐는데 선발 출석을 했지만 요로가 그렇게 좋은 경계를 하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노팅엄 메뉴 원정에서 이긴게 30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2차례 만났는데 2무 9패였거든요 그쵸 그동안 노팅엄은 밑 하위권 하부리그대로 많이 있었고 뺏고 올라왔다가 강금되고 이런 팀이었으니까 네 이제 맨유 그리고 맨유가 최근 15경기에서 승점 19점 얻은거는 86, 87시즌 이후 이후에 처음 최저 승점이라고 합니다 86, 87이면 저때는 퍼거슨인거 아닌가 아무튼 퍼거슨 직전이던지 직전일거 부임 직후에 아직 황금길을 이끌어내지 못한 시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퍼거슨 에라 이후에는 이런적은 없었다는거죠 프리미어리그 출범행 전이잖아요 저때는 네 그럴겁니다 그래서 퍼거슨 에라 이후에 수많은 감독들이 거쳐갔지만 네 그동안 못한다 못한다 하는 감독 많았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없었다 제일 못한다 이게 지난 시즌도 사실 최다 실점 뭐 이런 기록들을 테나 감독이 많이 썼었는데 역사하흐 네 이번 시즌도 사실 테나 감독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직까지 뭐 남아있고 아모린 감독이 부임을 해서 좀 팀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어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시즌 중반에 이렇게 큰 팀 맞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뭐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예 전술적인 체제를 바꿔가는 과정이라서 선수들이 좀 적응하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메뉴가 슈팅은 17대 11로 좀 더 많이 했는데 네 유효슛이 슈트 17개 중에 유효슛이 7개 그래서 그중에 2골 2골로 쓰면 사실 공격을 할 만큼 한거죠 네 3실점이 굉장히 문제였고 문하나가 경기력이 좀 들싱날 속하더라고요 네 또 그전에는 굉장히 좀 잘 막아주다가 어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슈팅이 좀 약간 못막을 슈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중력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깁스 화이트가 중거리 성격으로 때렸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빗맞은 것 같아요 아마 깁스 화이트가 때린 약간 그 마구처럼 갔나? 네 약간 그냥 주저앉으면서 놓쳤잖아요 굴절인가 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 봤을 땐 굴절은 아닌 것 같았고 네 아마 발모양을 봤을 때는 구석으로 찾는 줄 알고 원하나가 한쪽으로 몸을 날렸는데 역동작에 걸린군요 그냥 발모양 그랬는데 빗맞았나봐요 그래가지고 휜 것도 아니고 빗맞아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쭉 거의 한가운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나가 역동작에 걸렸는데 발맞고 그것도 운 좋으면 발맞고 안 들어가는 건데 발맞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게 있었고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수비랑 엉킹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그게 뭐죠? 우드인가요? 네 우드의 헤딩슛이 네 우드 헤딩골이 마지막 실점인데 네 우드 헤딩골 상황에서는 수비 수익끼리 엉켰고 결국은 이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난 아스날전과 똑같은 문제가 드러난 건 세트피스와 제공권 그러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실점이 니콜라 밀랜코비치 네 이제 노팅웜의 센터백 셀리베스트팩한테 당했는데 그것도 헤딩이었죠 네 코노킹과 그 세트피스 상황이었고 이 밀랜코비치의 마크맨이 리산마였어요 아 리산마가 센터백인데 175잖아요 네 그래도 리산마가 몸싸움에서 아예 안 되는 거야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밀랜코비치가 이거는 그냥 아예 신체적으로 네 높이에서 안 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리산마가 허둥버둥버둥 하고 있으니까 지역 방어로 그 앞에 다른 포지션 잡고 있던 더리우트가 흘끗 보고 뒤늦게 샌드위치로 붙어주러 오더라고요 음 하지만 더리우트가 오기 전에 밀랜코비치 헤딩골을 이미 넣었습니다 네 타점을 봤을 때는 거의 방해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오나나 골코가 좀 맞긴 어려웠다고 보이시고요 그것도 있고 우드의 헤딩골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세트피스에서 노팅함이 골대 맞힌 것도 있었거든요 네 세트피스에서 전반적으로 지난 아스날전에 이어서 연달아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메뉴고 보면 메뉴가 원래 선수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네 지금 리산마가 주전으로 또 돌아오면서 전반적인 높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실 3백 쓰는 팀들이 요즘 3백 많이 쓰잖아요 네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3백에 장신 공격수나 장신 미드필드 한 두어 명 있으면 팀에 장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너댓은 명 됩니다 그렇죠 근데 메뉴는 3백 중에 마르티네스가 키가 작죠 네 미드필더 윙, 백, 공미 아 다 작네요 스트라이커 중에서 그나마 조금 큰게 호일룬 정도 네 그래서 대충 뭐 키가 좀 된다는 선수가 3명밖에 없거든요 코비마인우도 이제 70대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작은데 노팅웜은 크리스우드 있죠 미드필더 예이츠 있죠 센터백에 밀렌코비치 있죠 좌우 윙백이 다 80판 3사 돼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제공권에서 확실히 압도하는 일단 세트피스가 한번 걸려버리면 일단 맨유가 키로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로스가 높게만 올라와도 못 막는 상황이 많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두를 이제 못 막았죠 마지막 세 번째 실점은 우두한테 진짜 아리랑 크로스 부웅 천천히 크로스가 왔는데 우두가 내 머리가 딱 위에 있는데 퉁 이래가지고 넣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오나나도 별로 안 크잖아요 네 오나나도 오나나도 좀 뭐랄까 예측으로 승부하는 골키퍼라서 순수한 몸과 몸의 싸움에서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아스날이랑 할 때 아스날이그 특유의 한 명이 붙어가지고 오나나 못 움직이게 방해하는 그 아스날식 세트피스 공격이 완전 밀려가지고 오나나가 아스날한테 당하는 골키퍼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거든요 그 골 라인 안에서 수비하는 거 아 그쵸 선수들이 밀려가지고 골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비카리어도 막 안 보여가지고 하는 모습 많이 봤었는데 그거에 당했단 말이죠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뭐 딴 때도 그런데 네 세트피스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뭐 쓰로인이나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필드거리 좀 줄어들고 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저런 세트피스 같은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승부가 많이 갈립니다 네 아스날이 그걸 잘 이용하고 있는데 메뉴가 그게 좀 약했고 메뉴가 이제 아무튼 있는 자원에서 저 뭐랄까 아모링볼 아모링볼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2,3만을 안 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라이브를 짜고 나왔는데 세트피스에서 수배에서 손해를 본다 그럼 우리는 키가 작아도 공격에서도 이득을 보자 그래서 세트피스 공격할 때는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허를 찔러서 일로 주고 차고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슛까지는 나왔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도 있긴 있었고 네 손해 한번 보고 이득 한번 보면 잘해야 쌤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뉴에 그 준비해 놓은 허를 찌른 세트피스 패턴이 아직 골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날도 패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리가 좀 안 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세트피스라든지 뭔가 좀 달라진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베스트11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장 아무리 볼을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2연패 자체로는 굉장히 이 팀을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움으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공권에서 털려가지고 이렇게 튀는 이상 이제는 마지라이 스토퍼 같은 거를 쓰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좌 마르티네스 좌 리산마 우 마지라이 막 이렇게 했다 쳐봐요 쓰리 백이 제공권이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어졌고 사실은 그런 선수가 엄청 소중한 게 뭐냐면 원래는 안 커도 되는 포지션인데 키가 큰 선수가 팀의 세트피스 공 속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첼시가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이바노비치 아 그리고 뭐 마르코스 알론소 네 이런 키 큰 선수 키도 있고 윙백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팀 전반적인 어떤 전략사한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나마 달로가 완전 큰 편은 아니지만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세트피스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반대쪽에 있는 저기 뭐야 아마드 달로는 진짜 작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디오고 달로는 83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문제에 현재 봉착해 있는 어 이제 메뉴입니다 아모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메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네 아스날 맨시티 두팀 다 플럼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갈 길이 바쁜 팀인데 우승 경쟁을 위해서 네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전반 10분 만에 라울 히메네스 추억이 이름이죠 어 히메네스한테 좀 뒷공간을 내주면서 선제 실점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이거 시즌 5골 2도 히메네스 막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도 어 필드골은 없었고 후반 6분에 살리바 코네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좀 추격을 했는데 또야? 네 어 후반 43분에 사카가 역전골을 넣는 듯 했지만 앞선 장면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네 그렇게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중요가 됐고요 네 아스날도 확실히 그 필드골에 대한 좀 이제 갈증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필드골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즘 무슨 아스날 보면 미식축구 같아 그러니까요 미식축구 그 뭐 킥 상황 같은 때 미리 스크럼 짜놓고 자 준비한 전술 뭐 53-2번 시작 이러면은 이런거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잘 먹히긴 해요 요번에도 어 뒤쪽으로 한 명이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굉장히 긴 코너킥 아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고 그거를 앞에서 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게 지금 몇 경기차 계속 잘 통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거 잘 통하고 있는데 어 이 오히려 반면에 필드에서는 조금 그 공격 작업이 좀 답답하다는 거 음 아무래도 요건 좀 스트라이커 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하베르츠가 어 네 좀 제 역할을 좀 더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슛이 12회 대 2회로 압도했는데도 이제 승리를 챙기지 못한 네 아스날이었구요 어 맨시티도 비겼어요 맨시티는 맨시티는 뭐 일단 로드립 빠지고 난 뒤로 수비 자체가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음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전반 3분만에 맨시티 수비가 흔들리면서 뒷공간을 좀 허용을 했고 네 문영수한테 선제 실점을 내줬습니다 네 리코루이스가 나왔는데 리코루이스의 뒷공간이 좀 틀렸구요 어 전반 29분에 혼란이 헤더 동전골로 추격을 했지만 네 후반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또 라쿠로아에게 헤더 추가골을 허용했구요 후반 22분에는 리코루이스가 공격 가담해서 추가골을 넣으면서 좀 추격을 했는데 골은 멋있긴 했어요 네 원터치 탁탁 해가지고 후반 38분에 위험한 태클을 하면서 상대 공격 진영에서 굳이 좀 급하게 태클을 했더라구요 이거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되게 느슨한 기준을 생각하면 저는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은 조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약간 미끄러지시 근데 좀 너무 약간 과격한 발동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발이 상대 발보다 위에서 찍으면 보통 무조건 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크루이스 발이 상대 발보다 아래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옐로 카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장은 아니고 옐로 카드인데 뒤꿈치를 찾다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약간 억울한 것 같았지만 승복을 못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승복하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대2로 무승부를 두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시티는 공식전에서 몇 경기야 7경기? 8경기인가 무승행진을 하다가 바로 지난번에 노팅업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살아났나? 근데 또 무승부 이번에는 완전 하위권인 펠리스 상대로 무승부 진짜 예상할 수 없는게 프리미어리그다 확실히 수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맨스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수비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많지 않나요? 이날 라인업을 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진에 부상자도 많고 또 지금 로드리도 못 나오는데 코바치치까지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로드리 코바치치 둘도 없고 그나마 잘해주는 아케에도 부상 네 그런 상황에서 포둔도 사실 공격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는데 포둔도 못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많이 깨진 모습입니다 물론 이번 시즌 포둔은 나와도 못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나와도 못한다는게 본인의 번아웃이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 문제도 있는데 더브라이너랑 따로 뛸 때 더 못하고 같이 뛸 땐 좀 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더브라이너가 들어오니까 또 포둔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번갈하면서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릴리시도 못하죠 그바르디올도 좀 불안 그바르디올도 이번 시즌 잘 못하고 네 뭐 좀 포미 좀 들쑥날쑥하고 부상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좀 몸 상태가 다 안 올라왔는데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승리를 하면서 어 선두 리버풀과의 승점차를 주는게 첼시인데 4연승이네요 첼시가 첼시는 토트넘 얘기를 좀 따로 할 거니까 네 그때 첼시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다른 리그로 넘어갈 겁니까 네 한번 이 경기는 뭐 체크를 그래도 해놨는데 라리가입니다 라리가 아틀래티코가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윤희영 기자의 스페인 통답게 아틀래티코를 가져오셨는데 아틀래티코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막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9연승이에요? 네 컵대회 포함 네 컵대회 포함 네 11월 1일부터 지지 않고 좀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저기 근데 루즈라서 지킨 거는 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요? 이거요? 네 공식 경기 9연승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레알베티스 레알베티스 저 경기 이후에 다 승립니다 네 리그 5경기 컵대회 4경기 합쳐서 9경기 9전 전승 중이군요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잘하고 PSG 잡고 뭐 이러면서 워낙 좀 잘하고 있는 팀입니다 라리가에서는 지금 바르셀로나보다 한 경기 덜 했는데 승점차가 3점인가? 밖에 안 나요 사실상 거의 선두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만큼 네 3점입니다 올라왔거든요 이번 라운드에 바르셀로나가 또 비겼거든요 네 저기 베티스랑 2대2 비겨버렸기 때문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틀레티코가 한 경기 덜 했는데 승점차 3점 사실상 거의 선두라고 봐도 되는 수준으로까지 따라왔어요 확실히 근데 이번 이런 상승세에는 시메오네가 원하는 투톱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니 그리즈만과 훌리엔 알바레스가 정말 잘 맞는 호흡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정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멀티콜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좀 이끌었습니다 한동안 그리즈만 아 늙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알바레스도 아 적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또 보여줬네요 네 일단 이번 경기를 보면 전반 10분 만에 대포레 선제골로 아틀레티코가 좀 앞서갔는데 전반 12분과 32분에 루케바리오 그리고 이상 로메로한테 연달아 좀 실자라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아 루케바큐오가 여기 있구나 네 그리고 후반 12분에는 벨란스쿠한테 한 골 더 내주면서 1대3까지 스코어가 벌어졌는데 후반 17분에 그리즈만이 한 골을 만을 하고 굉장히 좀 그리즈만이 클래스를 보여주는 골이었거든요 왼발로 터치 한 번 하고 약발이었음에도 오른발로 그냥 원터치 슈팅으로 득겸을 만들어냈고 후반 34분에는 사무엘 리누가 동전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그리즈만이 직접 굉장히 감각적인 터치로 공을 돌려놓은 다음에 발리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4대3으로 승리를 좀 견해를 했습니다 약간 그리즈만이 예전에 한창 잘할 때 역동적인 골들을 많이 넣기도 했잖아요 시저스킥 그런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득점을 많이 넣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좋은 환상적인 장면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초반에 좀 절어서 총 숫자는 많지 않지만 현재 그리즈만 7골 알바레스 5골로 투톱이 이게 최근에 나온 득점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잘해주고 있다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경기 11골을 넣고 있는데 사실상 맨스티를 포함해서도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좀 펩한테 봐라 내가 주전으로 뛰면 이만큼이다 그렇죠 내가 거기서 혼란후보나 해야겠냐 증명하는 거죠 네 이 두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틀래티콘은 워낙 그래도 수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원래 좀 잘하는 팀이잖아요 지금 경기에서는 30점이나 하긴 했지만 굉장히 공격이 좀 답답해서 고민이 많았던 팀인데 이 투톱이 살아나면서 우승권까지 진입을 하게 됐고 저는 항상 아틀래티콘가 보면 좋은 공격수가 있을 때 거의 우승을 했던 것 같거든요 뭐 수아레스 있을 때도 그렇고 이 팀은 좀 공격수가 잘해주면 확실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서 이번 시즌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16경기 11실점으로 라리가 공동 최저실점, 최소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했군요 골은 30골 넣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경기 보시면 이런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재밌을 것 같고 지금 딱 3강이 다시 올라왔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리그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유럽파 활약상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유럽파 활약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가져오진 못했고요 저희가 주로 주목해볼 만한 선수들 주목해볼 만한 경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제 벌써 버터 채팅창에서 많이들 성토하고 계신 저 감독 좀 쫓아내라 성토하고 계신 토트넘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에 있었던 토트넘 경기가 있었는데 있습니다 토트넘이 홈이었죠 네 토트넘 홈이었고 그래도 첼시가 코너킥만 차면 오늘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게 첼시를 상대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팀이 못하니까 사람들이 울분해 찬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첼시랑 이 정도의 악감정이 있는 라이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근데 뭔가 토트넘이 언제죠 18,19 시즌 그때 챔피언스 리그 주름순도 하고 하면서 약간 예전에는 첼시한테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었다면 첼시는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게 좀 생기면서 좀 더 라이벌리가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코너킥만 차려고 그러면 첼시 선수한테 쓰레기를 진짜 엄청 던지더라고요 그거는 좀 약간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단단한 거 하나 던졌으면 누구 맞고 또 피났을 수도 있는 정도로 많이 던졌어요 다 종이 같은 거라서 다행이지 아무튼 그래서 토트넘이 3대4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뭐 이 경기는 뭐 제가 봤으니까 네 제가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경기 얘기해 보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좀 웃겼는데 경기 보셨어요? 네 하이라이트 봤는데 경기 초반에 서로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쿠쿠렐라가 예산수 푸마거든요 네 최신 축구화를 신고 나왔는데 그 아마 후링스 쇠뽕이라고 그러죠 그 미끄러운 날에 맞는 제품이 아마 지급이 안 됐나봐요 네 잔뽕을 신었나봐 그래가지고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좀 과학이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질 때마다 어? 감사 이러면서 토트넘이 공 딱 잡고 골 골 이래가지고 5분 11분에 솔랑키, 크로스스키의 두 골로 딱 앞서갔습니다 두 번째 실점 하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아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뛰어가니깐 이 축구화를 준비해놨더라고요 헛속 헛속 갈아 신었고 축구화가 던져던네 경기 끝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참지 못하고 소셜미디어에 그 쓰레기통에 이날 신의 축구화를 처박은 사진을 올리면서 쏘리 했다가 급하게 또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숨어 썼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급하게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축구화가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가끔 원전 경기가 할 때 그 스터드 좀 단단한 거 두 개 안 챙겨간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낭패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고요한 선수가 전설적인 우즈백 원정 우즈백 원정에서 그걸로 좀 많이 고생을 했던 그걸로 데뷔팅 커리어를 조졌죠 사실 네 그렇죠 그것만 아니어서 훨씬 잘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랬고 그런데 그 뒤에 음 첼시가 야금야금 역전을 합니다 산초가 저는 첼시가서 은근 좀 살아난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훨씬 자신감이 찬게 보이는 골이었습니다 네 선수들 딱 자기가 잘하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인사이드 커팅을 해와서 딱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네 네 그런거는 굉장히 좀 산초가 전체적으로 폼을 회복하지 않았나 라고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이제 첼시의 추격에는 토트넘의 또 실책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날 아니 그 태클은 진짜 뭐죠? 사르의 태클 아 사르요? 아 펠르티키 두개 준것도 있고 그거보다 먼저 얘기해야 될거는 사실 센서팩 두 명을 로메로랑 반도미나 그냥 내보냈어요 네 둘다 좀 조기복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반 15분에 로메로가 아 쌤 저 못 뛰겠어요 네 이러고 나가고 후반전에는 판더밴도 아 쌤 저도 아픈데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다음 경기쯤에 복귀시킨 다음에 축소 쓰는게 맞을수도 있는데 그렇죠 좀 퍼스택이 마음이 급했는지 땡겼었다가 몇 주 더 결정하면 진짜 큰일 났는거거든요 네 좋다면 대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급하게 땡겨쓴게 좀 독이 됐습니다 자 이게 첫번째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말씀하신 선수들의 어떤 실책입니다 네 먼저 이제 페널티킥 한개를 비수마가 내줬구요 네 그쵸 네 비수마가 내준 페널티킥을 파머가 잘 차 넣었고 그 다음에 파머가 측면을 한 4명 사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발등은 타락박으로 다 빠져나온 다음에 안으로 패스를 찔렀어요 근데 굴절돼가지고 어시스트로 기록은 안됐지만 이거를 쇄도하던 엔소가 차 넣으면서 이제 3대2로 역등이 됐습니다 이 뒤에 말씀드린 어떤 반대밤 부상을 비롯해서 네 3대2로 교체를 해가지고 투텀이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또 4 이번이 사르 맞죠 이번이 사르가 또 황당한 반칙을 네 굳이 그렇게 안하고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뒤만 잘 시키고 있어도 못 돌아서게 됐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뺏으려고 했던게 좀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뭐냐면 사실은 속공이었지만 파머가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지공으로 전환한다 그렇죠 밀려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밀려나가지고 아예 골대를 등지고 측면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나가 이러고서는 자리 잡으면 되는데 사르가 뒤에서 펑 쳐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PK 다리 사이로 공을 좀 빼서 자기가 빨리 그 역습으로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다리 사이로 공 집어넣을 때 파머가 ảng게기 그 파머가 그걸 지켜내면서 약간 걸리는 형태가 됐죠 파머 집어넣을 되게 잘해요 파머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고닥닥닥닥닥 대게 잔발로 여러 번 만지면서 공 지키도 되게 잘 하거든요 그냥 걸어가면서 틱 쳐도 되는데 파머는 꼭 약간 공이 발에 붙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PK 이게 다졌고 파머가 해야 cach Otherwise 파메가 파넴카로 마무리하면서 4대2가 됐고요 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뛰었고 네 전반전부터 이 이 후반전 추가 시간 가기 전까지, 정규 시간 동안 좋은 기회가 두 개 있었어요. 둘 다 본인의 재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남이 만들어준 건 아니라서 날렸어도 큰 비난은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솔랑케와 좋은 2대1 패스 한 다음에 특유의 감찰을 했는데 빗나간 게 전반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솔랑케라인가? 둘 다 솔랑케라인가? 두 번째는 이제 2대1 패스를 한 게 아니고 삼각 패스를 해서 우도기가 받을 자리였는데 오프사이드였어요. 우도기가 눈치 빠르게 저는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빠지니까 손흥민이 가서 잡았죠. 그때 약간 체스 선수들이 당연히 오프사이드라고 생각하고 걷고 있더라고요. 허를 찔렸어요. 손흥민이 그 상태로 문자로 돌질을 했는데 수비수들이 허겁지겁 오긴 했지만 그래서 슛코스가 좀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이니까 기대를 했는데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거, 그건 진짜 약간 손흥민답지 않았다. 손흥민답지 않은 게 뭐냐면 손흥민은 결정력이 그런 상황에선 무조건 넣거든요. 세계 9급의 결정력이기 때문에 XG에 막 두 배씩 넣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될 줄 알았는데 본인도 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많이 아쉬워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규 시간 내에 추격 기회를 좀 날렸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마침내 손흥민 선수 하나 넣었다. 세트피스에서 코너킥인데 이제 마이슨 선수가 기습적으로 드리블로 문전으로 진입한 다음에 컵백 한 걸 손흥민이 차 넣어가지고 4대3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오늘 또 마무리를 해서 5호골. 시즌 5호골입니다. 그렇죠. 컵대회 포함 5호골.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뒤집히지 못했죠. 그래서 4대3으로 끝난 그런 경기였고요. 손흥민 선수는 그래서 사실 한 골 넣은 선수한테만 크게 비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체마다 평가가 많이 갈려요. 풋볼 런던은 7점. 아무튼 골 넣었는데 4대3이고 그렇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지만 그리고 손흥민이 만들어낸 큰 기회들이 한 두 번 정도 있었잖아요. 한 번은 골대에 맞는 쌀의 헤딩이 있었고 한 번은 솔랑케의 약간 발 엉키면서 슈팅이 되지 않는 그 장면. 키 패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풋볼 런던은 7점. 또 다른 매체는 5점도 주고 평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끝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자책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를 스카이스포츠 경기 후 플래시 인터뷰에서 직접 했습니다. 블레임 미 내 실수 나의 미스 미스 블레임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내 실수 내가 승리를 입고 있지 못한다 자신을 책망한다 이런 책임을 지는 인터뷰를 많이 해줬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에버턴전에서 멀티골 웨스트엠전 한골 첼시전 한골로 이제 리그에서는 4골을 넣고 있고요. 에이에스 로마전 한골을 포함하면 총 시즌 5골인데 일단 페이스만 봤을 때 뭐 슬로우 스타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라고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슈팅이나 이런 넣어야 될 상황에서 못 넣는 장면들이 조금 나오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사실 지금 페이스대로만 해도 시즌 한 10골 10도원 페이스긴 해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손흥민은 또 득점왕 출신이다 보니까 손흥민에 비해서 예전 손흥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자체가 몰아치기에 좀 능한 면도 있어서 지금 이제 부상에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 포스트코올람 또 로테이션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후반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막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팀 전술상 많이 좀 팀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급해 보인다.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급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라인업 자체가 쫄린 게 라인업에 느껴지면 진짜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거 우리도 느끼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러면 리더십이 떨어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있는 감독과 전술이 좋은 감독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둘은 교집합이 굉장히 큽니다. 전술이 좋으면 리더십이 생기죠. 그리고 전술이 아무리 머릿속에 있는 게 많아도 리더십이 없으면 구현을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리더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술 완성도가 떨어지고 또 전술 완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리더십이 떨어지거든요. 엉켜있어요. 이 둘은. 지금처럼 이제 지난 시즌 잘나갈 때 막 쾌남 호남 시원시원 알파메일 이랬던 포스트코 골라 감독이 덩치 큰 쫄보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수량에 가속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가기 전에 뭔가 해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지금 손흥민 만한 윙어가 터트면에 없기도 해요. 베르너도 그렇고 존슨도 그렇고 옛날 존슨 부상당했어요. 그것도 이제 상태를 앞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건 아닌 걸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존슨이 부상을 당하긴 했다. 맞습니다. 존슨까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모더베르는 수술대에 올라서 빠져있고 시샬리송 없고 시샬리송 없고 미키 마이키무 없고 지난 경기 본머스전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존슨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고 그나마 크루셉스키가 측면에서 좀 나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또 최고의 모습까지는 아니고 존슨 빠지고 이날 저기 들어왔죠? 소련소니 저기 뭐야 베르노 베르노 저는 본머스전 아 본머스전이요 본머스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약간 분위기 바꾼 거 빼고는 거의 뭐 전국적으로도 푸는 장면이 전부였거든요 그렇죠 이날 존슨은 빠지고 베르노 들어왔는데 베르노 역시 뭐 한 게 없었고요 베르노는 그냥 잠수 존슨은 골은 넣고 잠수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요즘에 존슨은 아시다시피 경력 포인트는 잘 올려요 이날도 혼돔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루셉스키가 그나마 중원의 희망이었는데 존슨은 자리에 매운다고 윙으로 빠지면 그럼 미드필더는 누구 세우냐 그리고 이날 비수마가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근데 벤탄쿠르는 인종차별로 장기 징계죠 그렇죠 23일까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못 나오죠 그러면 수미가 없어요 왜 없냐 3순위 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치그레이인데 아치그레이는 센터백 공격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죠 벤데빌 수도 없거든요 지금 다음 경기 센터백은 아마도 드라구신 아치그레이예요 중원 중원 날라갔어요 공격이랑 총 다 날라갔어요 지금 부상이 너무 많고 사르만 있나요? 사르만 중원에 조금 수비력이 있는 선수가 사르뿐인데 사르도 이제 수미보단 박투박 쪽이잖아요 아 진짜 심각하다 아마 예상으로는 사르메디슨 베리발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아 베리발이 나오겠네요 사르메디슨 베리발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별로 탄탄하지 않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최악의 뭔가 상황으로 가고 있는 터트넘인데 문제는 감독이 플랜B까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거의 3백을 해야 될 수준으로 수비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스탑백도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좁하고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암다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 하지만 뭐 하지만 수민이는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게 몇 달째 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고 또 이제 수민 선수가 잘하는 박싱데이 그리고 또 봄이 오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길론 안 쓰나요? 하시는데 하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레길론이 라인 엔트리엔 들어옵니다 쓰진 않습니다만 자 다음은 이재성 선수 이재성 선수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예요 팀은 역전패를 하긴 했지만 볼프스 브르크 폴크스 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 브르크와의 분데스리가 13라운드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4연승 도전에 좀 나선 마인츠는 이번 경기로 좀 실패를 하면서 그냥 9위에 머물게 됐고 볼프스 브르크는 4연승을 달리면서 5위에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는 원톱 스트라이커 부르카르트 뒤를 바치는 2선 공격수로 선발을 출전했는데 이 팀의 주전 3톱이라고 할 수 있죠 부르카르트가 출전 방에 있고 그 팀의 이재성과 저기 누구나 나벨 네벨 그 선수가 있는 주전 3명의 공격 조합입니다 전반 11분만에 네벨에게 패스를 했고 네벨이 오른발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재성의 도움으로 이렇게 천직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올 시즌은 세 번째 도움이기도 하고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8월달에 포칼에서 첫 도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지난 2일에 호페라인과 분데스리가 12라운드에서 2호 도움을 기록을 했고 이제 두 경기만에 또 도움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올 시즌 활약만으로는 이재성 선수는 역시 꾸준히 국밥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폼도 국대에서 조금 욕먹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일단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컵대에 포함해서 3골 3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우 네 꾸준히 해주고 있어서 올 시즌은 후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주군이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까지는 충분히 하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난타전 끝에 졌는데 네벨에 선제골이 나왔지만 이후에 한 골 내주고 또 브루크라트가 골 놓고 또 내주고 네벨이 또 골 놓고 그 뒤에 연속 골을 내주는 특히 이제 상대의 스트라이커 요나스 빈이 아 요나스 빈 막판에 두 골을 확 몰아쳐가지고 네 이렇게 졌어요 네 요나스 빈이 동점골 그러니까 3대3을 만드는 동점골은 되게 멋있는 패스 연계에 이어서 오른발로 차 넣었고요 네 이날 옐로 카드를 한 점 받긴 했네요 이전 선수가 네 전반 추가 시간에 요나스 빈의 역전골은 이제 이 팀의 레전드를 향해 가고 있는 선수죠 마시밀리안 아놀트의 프리킥을 받아서 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 있는 김민지 선수는 간단하기만 얘기하면 네 뭐 솔리드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네 근데 지금 미넨이 보니까 또 부상자가 막 속출을 했더라고요 오늘 발표가 났는데 코망은 또 햄스트링 부상이고 네 코망은 지난 경기 조중에 빠졌는데 아니 지난 경기 규칙 투입됐다가 제대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결국 빠졌을 거거든요 네 아 선발로 나왔다 빠졌다 아닌데 들어왔다 빠진 게 맞는데 왜 여기서 표시가 안 돼 있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들어왔다 빠진 게 맞아요 후반 26분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비스까지 햄스트링 부상을 네 당하면서 미넨도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부상자도 많고 좀 그리고 무시할라의 공격력에 많이 의존한다는 그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케인이 없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하이드나인과 현경기에서 네 네 네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라 교체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할라가 두 골 박아줘가지고 이겼습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퍼메카노가 이른 선제골을 넣는데 나중에 한 골 실점할 때 그냥 공을 주는 네 큰 패스미스를 하면서 우퍼메카노 전반기 때 날아다니다가 전반기 끝날 때쯤에 정축욕이 시작해서 후반기에 놓는 거 약간 패턴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불길합니다 지금 지금 최근에 실점 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해요 보면 굉장히 불길해요 원래 우퍼메카노 전반기 패왕 전반기 백헨바워 네 후반기에는 키커에서 그 뭐야 랑니스테 할 때 평점 없음 그러면서 막 전반기에는 전체 스펙 중에 1,2,2위 하다가 후반기에 없음 이래가지고 키커에서 따로 글쓰고 얘가 왜 없어졌는가 이런 적이 지지 지난 시즌가 있었거든요 약간 패턴이에요 조금 불안해요 우퍼메카노 무너지면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텐데 다해요 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미네는 척추 라인들이 잘해주고 있긴 하네요 김민재 그리고 키미히도 요즘 뭐 다시 살아난 것 같고 네 김민재랑 키미히가 이번 시즌에 또 이번 경기 또 풀타임 뛰면서 바이예어른에서 전경기 선발 출장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미히의 고정 파트너인 파블로비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고레츠카도 후반에 규칙 투입되는데 골을 넣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원 쪽은 좀 나아요 근데 이제 이 팀의 고질적인 윙어 아 윙어 이날 경기 끝나고도 질문이 나왔는데 윙어들이 두 달 가까이 아무도 골을 못 넣었습니다 어쩌다가 고질적인 부분이 됐는지 로베리로 굉장히 그 측면이 환상적이었던 미넨이었는데 올리세도 좀 초반에는 잘 했던 것 같은데 올리세는 지금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마무리를 못합니다 근데 원래 막 득점에 엄청 특화되는 선수인데 득점이 좋죠 그래서 시즌 초에는 다섯 골 넣었어요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최근 한 한 달 반 정도 동안은 올리세가 골이 없어요 근데 뭐 골 외에는 올리세는 잘하고 있긴 합니다 평점이 8점이니까 이 경기도 나머지 사내, 그나부리, 코망이 다치거나 패급이거나 둘 중 하나 이게 문제지 마티스텔도 패급이고 이번 시즌은 그게 문제입니다 텔레는데 언제 터질지 참 미넨도 얼마나 더 기다려줄지 궁금합니다 후반기 임대를 보낸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이언은 김민재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한 수비를 해주면서 무난 무난한 경기 했고 뭐 빌트가 바이언이 아무리 이겼어도 진짜 평점을 미친듯이 짜게 주는데 이날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은 무시할라만 평점이 높고 선발 전원이 3점 아니면 4점이었거든요 B 아니면 C인 거잖아요 그나마 김민재는 3점이긴 했습니다 팀내 최고점 이상하네 팀내 선발 최고점 그 정도로 평소에는 보통 팀원들이 3점이면 김민재한테 4점 주던 그런 매체인데 여러분이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냥 솔리드한 활약해줬다 그리고 이제 바이언은 또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다음 챔스 샤워타르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모두 다를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백승호 선수는 좀 특이해서 가져와 봤고요 3부 잉글랜드 리그1 범위름이 뛰고 있죠 반슬리 원전 경기였는데 경기의 주인공이었다 왜냐면 1 자책골 1 어시 경기 캐리 자책골이 있으니까 경기 캐리 결자 해지 그래가지고 2대1 승리했는데 두 골을 백승호가 만든 그런 상황이 됐고요 범위름은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위컴비와 한 경기 덜 했는데 성점 1점 차 거의 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승격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백승호 선수도 그래도 주축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잘 올라오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람에미리트 알와슬의 정승현 선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 선수는 알 바타에흐라는 하위권 팀과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승현 선수가 한 골 뒤처진 상황에서 두 골 넣고 역전한 다음에 3대1 승리한 경기였는데 역전골에 어시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번 시즌 1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네 알와슬은 이제 아람에미리트에서는 중위권 팀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노루트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네 도움을 기록했는데 소중한 도움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도움이네요 네 2대2 상황에서 파이상 선수의 결승골 러시스트 했고요 그럼 황인범이 공격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 이번 시즌 2골 2도움으로 2골 2도움 네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쏠쏠한 그런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어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고 공격의 영향력이 큰 선수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은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리그는 어 이제 페이스베 에인트오번을 따라잡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음 이 미친 팀이 14승 1패라서 너무 힘들어요 거의 우승 확정급이고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제 챔스 나가기 위해서 2위 싸움을 하는 그런 마당인데 네 2, 2, 3, 4위가 위트레이트, 아약스, 페이노르트고요 아 빡세네요 승점이 35, 33, 32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노르트가 위트레이트랑은 한 경기차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를 아마 목표로 잡고 네 또 챔스에서 비교적 수상 중이기 때문에 챔스 호성적 이렇게 두 가지를 아마 목표로 잡고 가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네 배준호 선수는 제가 스텟만 봤는데 뭐 스텟은 없었던 것 같고 음 엄지성 선수는 부산에서 돌아온 뒤에 계속 교체 투입 되면서 네 감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뛰는 선수 진짜 많긴 하네요 다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현주 선수 한골 아 이현주 선수 골랐어요 네 한오버 독일 2부 선두권에 있는 한오버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렇죠 골이 멋있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공이 뒤로 흘렀는데 이현주 선수가 다리를 되게 높이 들어서 파프발리를 되게 강슛으로 꽂은 멋진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 연속골인데 네 두 경기 연속골로 이번 시즌 3골 대표팀 갔다 와서 좀 골이 더 늘어난 자신감은 좀 붙었나 보네요 음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선수들 활약상 중에서 저희가 얘기할만한 거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어 토트넘이 부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네 아니다 다를까 재빨리 현지에서 이런 보도가 날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의 이제 1순위 메인 보강 위치는 센터백이다 아 벤말디니 벤데이비스 벤말디니가 부상당하면서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솔직히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거의 복귀할 단계다 봄머스전에서 당장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전망까지 있었는데 봄머스전은 결국 뭐 명단에서 제외됐고 이번 체스전에 나왔는데 사실 어 기존 전망대로라면 로메로가 체스전에서 정상적으로 뛰었어야 됐거든요 네 로메로가 전반 18분 만에 먼저 약간 불편한 호소하고 나갔으니까 6.25 6.25 굉장히 문제가 크고 또 판다벤도 지금 보시다시피 주저 안 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봄머스전 이후와 마찬가지로 센터백이 한 명만 있는 상황 들어가주신 한 명만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센터백 보강이 확실히 시급해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급해진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복귀가 언제 될지 오히려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원래는 12월은 이 두 수 로메로 판더벤이랑 같이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뭐 부상을 당했어도 그래도 복귀 날짜가 다가오고 판더벤도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제 그래도 이 두 선수가 좀 지켜주면서 보강을 해서 센터백 보강을 해서 좀 더 스쿼드를 좀 더 보강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즉시 전력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생각이 살살 나죠? 지난 시즌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센터백 조합 아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물론 데이비스는 그걸 계기를 통해서 말디니가 됐지만 말디니가 됐지만 로얄은 뭐 결국 나가야 됐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똑같아요 로얄이 그레이로만 바뀌었을 뿐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좀 더 경험이 부족하지만 좀 더 유명할 수 있는 좀 더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로얄은 억지로 본거였고 아치 그레이는 애초에 멀티플레이어니까 네 그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네 1월이 수비 보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어? 채팅에 다이어 돌아와줘 저거 어떤 싱크빅 최고의 카드가 될지도? 아 그죠 다이어의 복귀 하지만 아마 포스트텍은 와도 안 쓸 가능성이 네 뭐 안 맞긴 하죠 너무 네 네 계속 있어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로얄과 데이비스를 세웠다는 건 다이어는 절대 안 쓰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트텍 고글라 감독도 경기 후에 로메로의 생태가 너무 나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1월에 선수를 추가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좀 보강이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겨울 유적시장 하면 우리가 양민혁 선수 영입이 확정되어 있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네 공격까지 통틀어서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공격진에는 양민혁 선수가 12월 16일에 영국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가서 현지에서 뭐 한 2, 3주 정도 좀 적응기를 가지고 그래도 한 1월 정도에는 경기에 좀 후반전에 좀 투입이 되면서 적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네 일단 브렌단 존슨이 부당을 또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급해진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빨리 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주전을 그러니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에 하나만 제가 읽으면 로얄은 이적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재발라가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이시 밀란에서? 밀란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갔다가 뒷공간 털립니다 수비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히 똑같군요 공격도 수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 팬들이 속이 많이 탑니다 왜 될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밀란 팬들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상 뭐 남아있었어도 약간 계륵의 느낌이 있긴 하겠네요 남아있으면 이제 6순위 센터백이죠 풀백으로는 자리가 없고 6순위 센터백 6순위 센터백 뭐 그레이드를 대신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토트넘은 또 부스코 부치 크로아티아 출신 유망주 센터백 영입을 활경을 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아 이 선수가 재능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엄청 뭐 빅클럽들이 많이 원했던 선수라고 덩치도 좋고 몸놀림도 잽싸고 공도 잘 차고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 필름이 보면은 센터백인가 싶을 정도로 뭐 거의 뭐 약간 포그바 포그바 같은 느낌 네 물론 포그바는 조금 못봤는데 네 되게 화려해요 굴리트 느낌 그 선수는 이제 내년 2월에 18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나 합류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내년 2월 18세면 뭐 이적은 2007년생이라고 똑같습니다 이적은 여름에 해야되는거 아니야? 네 여름에 해야되죠 그쵸 그런데 조기합류를 할 수 있다라는 아 그래요? 기사는 나오긴 했습니다 아 규정이 되나보네 네 근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음 어쨌든 조기합류를 하더라도 당장 1월은 못 버티는 실정이라서 그쵸 그쵸 그리고 어린 선수다 보니까 뭐 직시전력으로 쓸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치 맞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 성적이 지금 10위권 바뀌니까 확실한 센터백 한 명을 들어가야되는데 지난 시즌에는 드라구신을 영입을 하면서 겨울에 센터백을 좀 보강을 했었죠 그 드라구신도 뭐 오자마자 잘한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다가 유로에서 좀 자라면서 요시에는 좀 더 뭐 나은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센터백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선수로 영입할 것이다 라고 어 내용이 나온건 없어요 그래서 토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겨울에 뭐 급하게 센터백을 보강해야 될 어 그런 이런 상황은 상상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스카우팅이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아 진짜 애매하다 원래는 그 측면 자원 뭐 공격 자원 왜냐면 측면 자원들이 뭐 줄줄이 나갔었잖아요 베르노도 좀 몸이 안 좋았고 그쵸 어 오도베르도 수술대가 올랐었고 그리고 히샬리스 형은 도대체 무슨 부상이 계속 되는지 모르겠지만 히샬리스 형은 몸이 나으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나으면 몸이 아픈 패턴? 거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히샬리스 형이 그래도 나름 측면도 갈 수 있고 전망도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인데 어 이런 뭐 굉장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자원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나올 수 없으니까 사실은 없는 자원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공격 자원을 좀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까지 좀 보강을 해야돼서 사실은 총리적인 난국이에요 미드필더도 좀 애매하잖아요 전부 다 벤탄쿠르가 물론 돌아오긴 하지만 그나마 아 뭐 선수층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별로 없는게 중원 정도? 그러니까 뭐 메디슨이 나올 때마다 별로긴 하지만 아무튼 미드필더니까 쿨러프스 스킬을 미드필더로 내리면서 어 중원은 그나마 제일 나은데 그렇죠 공격 수비전반 이렇게 두가지 포지션에 문제가 있고 골키퍼는 뭐 포스터를 믿고 갈건지 골키퍼는 포스터를 믿고 갈거 같긴 한데 믿고 갈거면 포스터에 후후보라도 임대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최소 3명 이상은 겨울에 데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레비가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그만큼 풀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레비를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죠 1월 10일쯤부터 뉴스냐기 시작해서 1월 20일부터 협상하고 네 질질 끌다가 1월 31일까지 계속 좀만 깎아줘 더 깎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상상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러면 토트넘 순위가 어디까지 가 있을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솔직히 포스터를 감독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우리 필요하다 선수 필요하다 선수가 없다 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이적 시장에 최소 3명은 데려와야 된다 네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차피 뭐 말도 안되는 소리되겠는데 최소 2명이요 최소 2명 공격하나 수비하나 그 이한범 김지수 직전감은 감사합니다 하고 뛸 수 있는 자원들이죠 그쪽에서도 못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도 안되는 소리고 포스터가 선방은 그래도 괜찮은 골키퍼입니다 선방은 괜찮은데 약간 올드스쿨 느낌이 있어서 빌드업이나 이런 거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도 큰 거 하나 막더라구요 큰 거 한 골씩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네 그런 골키퍼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도 올드스쿨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게 네 요즘 골키퍼들은 덩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더라도 아무튼 좀 얄쌍해요 그렇죠 대해야 때부터 확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비카려도 좀 그런 면이 있구요 요즘 골키퍼들 보면 다 말랐거든요 민첩성이 중요하니까 포스트 보면 무슨 곰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포스도 좀 있고 대이빗 씨번 올리버 카 이런 시절 골키퍼처럼 보이죠 네 좀 옛날 스타일입니다 인상도 좀 험하고 그래가지고 적당한 타이밍에 나오면은 우웅 이러면서 다 막혀있는거야 공을 넣을 데가 없어 공격수들이 다 막혀있는 네 그렇게 되는 뭐 사이즈 키도 크고 그리고 이제 공축권 날라올 때도 우웅 이러면서 이제 연어 잡듯이 잡아버리는 뭐 그런건데 어떻게 보면 아스날식 세트피스 공격에는 이제 그런 골키퍼가 나올수도 우웅 하하하하 부족한 피지컬을 채워주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세트피스 공격이 계속 이렇게 골키퍼의 약한 스트렝스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면 옛날 골키퍼들이 키가 큰게 덩치가 좋은게 그래서 그런거에요 몸싸우면 이기고 진짜 옛날 축구는 진짜 진짜 옛날이요 100년 전 축구는 공격수 한 명 상대 문전에 박아놨어요 음 그래서 거기는 농구 센터 싸움처럼 골키퍼랑 공격수랑 몸싸움을 계속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걸 오히려 더 많이 봤던거 같은데 최근에 좀 없다가 아스날 좀 다시 그렇게 하는거 보고 저 되게 옛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있었군요 옛날에는 그래서 골키퍼들이 정체가 좋았던거에요 배 나오고 그런거 생각해보면 배 나오고 사실상 골키퍼가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도 되니까 체중에는 큰 상관을 안받을 수 있었던거 같긴 한데 생각하면 다시 좀 골키퍼들한테 벌크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있는 골키퍼들한테 근육 붙여라 그건 벌크업하면 어떤 육체계조는 어느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니네 그 어질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스트렝스를 높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팀들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스날만 이러면 그렇게 해도 안될거고 골키퍼를 방해하는게 전세계적인 유행이 되면 또 그렇게 골키퍼 육성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거죠 만약에 1월 16일인가요 아스날전이 아스날전에서 포스터가 그런 세트피스를 잘 막아냈다 그러면 이제 이런게 트렌드로 나중에 자리잡을 수 있다는거죠 포스터가 끝나고 인터피스를 딱 하는거지 요즘 골키퍼들 약해빠졌다 비리비리한 새끼들 쟤 좋은데요 백년전 축구를 어떻게 제가 보진 않았죠 글로 읽었죠 그때는 포미션도 지금 완전 달랐고 그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잔디에서 축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드리블 많이 하지 못했고 그래서 멀리 부웅 띠우고 뻥 뭐 이러고 발리 슛 이런것도 엄청 많았던거 같고 그래서 미식축구도 결국엔 축구에서 갈라져 간다면 변형된거잖아요 미식축구에서 저 멀리로 붕 패스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낙하 위치에서 몸섬해가지고 따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리버풀 살라 재계약 5% 사실 손흥민을 우리는 더 주목하지만 손흥민과 더불어서 92년생인데 프리미어리그 탑북 공격수인데 소속팀 완전히 핵심이고 근데 재계약 5%를 못받았다 똑같은 상황인 선수 한 명 더 있었고 물론 더 많이 득점왕 하긴 했지만 손흥민과 함께 공동득점왕 하긴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경기력이 손흥민보다 더 좋기 때문에 손흥민을 비롯해서 이번 시즌은 발롱토르 그룹에 살라가 세계 1장 수준이라 살라 쪽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또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살라는 나 재계약 받고 싶은데 5% 안줌? 그게 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난 모르면 팀에 물어보셈!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실망스럽다! 뭐 이런 강한 워딩도 확실히 확실히 인터뷰를 하고 근데 드디어 재계약 오퍼가 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일단 디에이슬레틱 온스테인 기자가 보도를 한 거라서 사실상 꽤 공식력이 높다고 보여주시는데 리버풀이 살라한테 처음으로 재계약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살라랑 함께 아놀드, 판다이크 이런 선수들도 함께 재계약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물론 요게 합의에 이른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살라가 계속 난 아직 제안도 한 번 못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요렇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좀 그래도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살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계약 제안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은 첫 제안을 했다 정도인데 그리고 조건을 봐야겠죠 살라 입장에서는 기자 본인이 이제 리버풀 안팎을 이제 물어보면서 분위기를 체크해 보니까 구단에서는 꽤 낙관적이다 잘 외할 거라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 일단 살라가 인터뷰에서 리버풀에 남겠다는 자기는 남고 싶은데 구단이 재계약 제의를 안 해준다라면서 약간 그 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빨리 나한테 재계약 제안 좋은 조건을 해라 라는 식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팬들이 경기장에서도 살라가 잘하면은 막 그 돈 빨리 줘 뭐 이런 첸트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진짜 전세계 1단급으로 잘해버리니까 사실 좋은 대우를 받는 거는 살라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라는 2017년에 리버풀에 왔죠 지금 370간기 226골이거든요 앞으로 뭐 장기 재계약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2 플러스 1이나 적어도 한 2년 계약을 채우긴 한다면 뭐 이 기록은 뭐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슬롯에 리버풀도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트로피를 더 많이 추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사우디 이적설이 지난 여름에 좀 있긴 했어요 계속 그런데 리버풀에 남아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재계약까지 한 건 리버풀이 그만큼 살라의 실력을 인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최근 경기가 이제 리버풀은 주말 경기가 그 악천호 때문에 연기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중 경기가 가장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뉴캐슬이랑 3대3으로 비겼는데 이때도 살라님 이집트의 신 살라 신께서 이 골 1도움으로 팀의 3골을 다 만들어주셨는데 무험한 수비수들이 버티지 못하고 동전골을 내주는 바람에 비겼던 거거든요 살라는 이번 시즌 엄청난 카리스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살라가 멀티콜 놓고 갑자기 캐리하면서 결과를 바꾼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 체제가 그래도 초반에 과도기를 많이 안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살라의 활약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살라가 끌어주니까 뭐 누네에스든 뭐 저기 뭐 루이스 디에스든 학포든 돌아가면서 써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판다이크 가늘도에게도 오퍼가 있다고 하는데 판다이크도 이번 시즌 여전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민재와 함께 ESM 11월 베스트 센터백으로 이제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판다이크는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세 만 33세임에도 불구하고 재기약 오퍼를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FA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니가 계속 나왔죠 레알에서 카르바이 부상을 당한 뒤로 가장 이적선이 많이 나왔던 게 아놀드거든요 그래서 레알이 진짜 이 FA에 환장한 놈들이 좌 알포스 데비스 우 알렉산더 아놀드를 공짜로 죽는 거 아니냐 이거를 레알이 하고 싶으면 제가 봤을 때 마르카나 이렇게 친 레알 언론을 이용해서 일단은 막 뿌린 다음에 그런 상황을 최대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리워풀에서 재기약 제안을 받았고 이걸 체계할 경우 레알 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레알은 돈 주고 영입할 생각은 없다고 마르카리스 계속 나왔습니다 약간 아놀드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거야 되게 약간 재난기념들이 일정 이상 올라오니까 우리 팀에 오면은 우린 돈을 못 주지만 명예를 준다 그치 약간 이런 느낌 너가 레알 선수가 될 수 있는 영예를 너한테 줄게 대놓고 말은 아주 마르카나 통해서 재기약만 안하고 버티면 너는 레알 선수가 된다 그리고 너는 이정료 대신 계약금을 받는다 이정료는 리버풀이 먹지만 계약금은 네가 먹는다 이런 메시지를 살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막 아놀드는 잠도 못 자고 자다가 볼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볼떡?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명예를 이용해서 세계 최강팀이라는 명예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번 시즌 레알을 보고 아놀드가 저 FA 무쇠새끼들 저거 안되겠는데 밸런스를 생각 안하고 FA 타이밍에만 영입을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간다고 해서 나 지나? 나는 기껏해야 윙백일 뿐인걸? 이러면서 수비 못하면 또 욕대로 먹을 거거든요 가면 그래서 이거 안될 것 같은데 리버풀에 남는 게 낫지 않나? 리버풀은 지금 1위고 또 아놀드는 잉글랜드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스페인 가면 얄짤 없거든요 아 은바페가 지금 그렇듯이 그렇죠 그러면 파파라시 더 많고 너 왜 이렇게 수비를 못하냐 풀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상대적 촌인 리버풀에 살아가지고 런던보다 파파라시가 적지만 마드리드가 살면 장난 없거든요 사슬을 다 털려요 그런 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한을 받았으니까 아놀드는 한테는 오히려 좋죠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거잖아요 리버풀이냐 레알이냐 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기에 달렸는데 일단은 레알은 확실히 또 메세지를 주겠죠 너 재계약 할 거야? 할 거면 우린 너 안 들어올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잘 생각해 보통 이런 워딩이 스페인어 매체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바르셀로나도 이번이 최후통죠 이번 시즌 아니면 0이 많아 약간 이런 거 지들 뭔데 바르셀로나도 레알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완전 개 고자세 그러면 그런 류의 레알 기사는 주로 마르카에서 나오고 바르셀로나는 문도에서 나오나요? 네 스포르트에서 많이 아 스포르트 그렇군요 지들이 뭐라고 완전 고자세야 네 약간 왕족처럼 부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제계약이 아놀드는 살라던 바다이 크면 노장이니까 그냥 선수와 구단과 싸게 문제인데 아놀드는 리버풀이 제계약이 잘 된다면 사실상 슬롯이 많이 해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아 그렇죠 레알 저 우승도 못하는 저 팀에 가서 잘 봐 저기 지금 음바페 오니까 비니시우스 호드리그도 음바페 따까리 하는 거 보이지? 너 가면 걔도 따까리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살라랑 반다이크 동시에 한 타이밍 자체가 약간 서로 엮여있는 게 아니지 아 살라는 한다는데 너 안 할 거야 그치그치 그거 가능하죠 아놀드 남는데 이게 되잖아요 협상의 기술이죠 그렇죠 그렇죠 빅3를 보는 겁니다 나는 실제 당사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상황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 사과도 어떤 국면이 많이 바뀌어서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팅에서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계신데 어 뭐 토트믹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프리킥 그래 흥암차 흥암차 해야 돼요 아니 뭐 어제도 싸웠잖아요 백날 중얼중얼 하더니 소동민이 응 그래 니들 해 이러고 빠지더라고 아니 서있지도 않더라고 네 그리고 히카로 선 두 명이 내가 싸우는 거 자체를 좀 피곤해하는 거 같아요 거기 선 두 명이 원래 흔히 마지막으로 만진 선수가 찬다 하잖아요 한 번씩 같이 만지더라고 한 번 만지고 너 한 번 만지고 나 한 번 만지고 뭔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얼굴 보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슬쩍 그냥 제스처로 표시를 하는 거죠 나 하고 싶다 해리 케인이 팀 문화를 버려놨어 그런 거 같아요 에릭슨이 찰려고 그럴 때 케인은 그냥 공 잡고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그래서 에릭슨이 민망하니까 양말 올리는 척 하면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를 배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흥암차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너킥만 차게 하냐고 무슨 손홍민한테 그러니까요 흥이 좋지만 크로스가 좋아? 슛도 좋지만 축대에서 차는 거 보면 프리킥도 솔직히 잘 살려야 되는데 토트넘 프리킥 못 살리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그 단순한 킥력이 좋냐 나쁜 문제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클러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손홍민은 필드골이든 프리킥이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국 해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손홍민 선수가 감차가 최근에 좀 떨어진 거지 프리킥 정확도는 뭐 오히려 더 올라간 것 같거든요 더 찰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프리킥으로 맨날 싸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홍민 선수도 뭐 최근에 막 찌라시긴 하겠지만 레알 뭐 바르셀로나가 계속 엘클라시코 그게 다 FA가 가까워져서 그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알아 말씀하시면 마르카는 돈은 없고 명예 밖에 없으니까 마르카든 스프르츠든 문도든 피차에스든 이런 애들이 누군가를 이용해야 판매부스를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레알 바르셔 뭐 또 독일이면 바이언 이런 데 온다고 걔네들이 막 써지 낄 수도 있으려면 진짜 유명하고 스타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런 게 루머라도 막 나온다는 거는 손홍민 위상이 높다 어 그렇죠 유럽 내 전체에서 레알 루머가 나올급이다 네 이렇다는 얘기지 뭐 신빙성은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토트넘 아까 이적시장 얘기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있나요? 아니 아니요 뭐 있는 건 아니고 손홍민의 연장 1년 연장 그것도 약간 이런 이적시장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어 여러 가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손홍민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손홍민의 폼을 보고 재계약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폼이 진짜 떨어진 것 같으면 1년 연장 보조차 안 한다 음 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혹은 뭐 와서 양민역이 얼마나 해주는지를 보고 아시아 마케팅을 양민역으로 승계를 바로 할 수 있으면 손홍민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음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손홍민한테 조금 더 공을 들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후자면 너무 얄미운 거죠 너무 얄밉고 네 저 오히려 손홍민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약간은 좀 그렇다 손홍민도 믹스존에서 한번 들고 일어나서 네 이번 경기처럼 희생적인 인터뷰 블레임 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어? 블레임 레비 블레임 레비 한마디 하고 딱 가버려 레비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 뭐 이런 거 네 이게 주장이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주장이라서 괜히 본인의 그 말 파급력이 정말 크다는 걸 아니까 더 조심하는 거 같은데 좀 아시긴 합니다 저희 팬들 입장에서는 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메축 마무리 할 거고요 네